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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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왠지 피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, 근데. 이거는 피하면 피할수록 더 악화시키는 것 같고. 저 고민 안 잡고 뭐 하는 겁니까, 지금? 와, 영쟁이 안 나오는데? 되게 힘든 일인 것 같아요. 너무 많이 슬펐어요. 잘 해낼 수 없을 것 같았어요. 도전이죠. 사고 소식을 들었을 때, 엄마의 반응.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. 지금 진짜 알게 됐어요! 오케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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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똑같은 배우들이 이 이야기에 진심으로 차별해졌고. 놀라운 배우지. 진짜 배우예요. 아주 인상적이었던 경험이죠. 너무 매일 Studien Lagos! 너무 매일lé 일요일 업로드됩니다.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